오늘날 많은 오픈소스들이 Git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중에 많은 오픈소스들이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Git의 사용법, 또 Git을 클론해서 원격 저장소를 복제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소스 코드를 관리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픈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Git의 홈페이지인데요 이 Git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이것도 오픈소스거든요 Git의 소스 코드를 보고 싶다 여기 있는 소스 코드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한번 제가 클릭해볼게요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보시는 것처럼 Git도 GitHub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Git도 Git을 통해서 버전 관리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좀 말이 복잡하죠? Git이 Git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클론와 다운로드라는 이 링크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일반인들은 다운로드 zip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저걸 압축을 풀어야겠지만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를 카피해서 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소스 트리를 켰고요 이 소스 트리에서 클론을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우리가 Git의 소스 코드를 Git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수정해서 우리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선택하면 이 경로에 Git이라는 디렉토리에 다운로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론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에 있는 내 문서에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저 디렉토리 안에 Git의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워낙에 프로그램이 좀 크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를 나의 컴퓨터로 클론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를 한번 잘 한번 곰곰이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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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